슈게인티비 쇼가파우더 슈게인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시로얄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여기서 메가번지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려고 그런거 가보시죠 26배 26 오케이 자살 오케이 자이언트웨어 25 아 여기서 여기서 없는것 좀 나와라 제발 메가나이치 나왔으면 좋겠다 에이거 터너 아니면데네 넌 누구냐 메가나이치 쟤 나 누구 바꾸지 나 왜 모르게 바꾸어 이렇게 이거 뭐지 배틀 이제 됐구요 야 메가나이치 나오네 이거 이거 뭐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상자가 한번 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저는 다음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ak dic